진짜 파격해 뭐야? 가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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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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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생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밤비입니다 저는 도이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제이브 훈입니다 저희 오늘 볼 영상은 일라스의 몬테로라는 모델이에요 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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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테로 이걸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전에 저희 봤던 인더스트리 베이비보다 좀 더 파격적이에요 그런 뮤비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베이비보다 토익적일 수 있네요 저도 정말 멋있어요 저는 엉덩이 스모킹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알모음 네 알모음 엉덩이 스모킹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근데 사실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핑크색 죄수복이 그렇게 힙한 아이템인지 처음 알았는데 맞아 맞아 진짜 멋있었어요 그때부터 핑크색 옷들을 주로 입고 다니시려고 실제로 하나 샀습니다 맞아요 안 어울려서든지 다 먹고 싶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래피 너무 멋있어 영화 아니냐고 대박이다 그 아담과 이브가 살던 땅 이름이 뭐였죠? 에덴 동산 네 거기 같은데요? 그치 뭐야 와 나 같아도 놀라겠다 옷이 되게 독특해요 옷이 되게 독특해요 옷을 입으신 거죠? 네 시스루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걸 상상할 수 있는지 신뢰하다 불렸어요 와 뭐야 대박이다 세상에 대박이다 정말 멋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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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을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오오오 에미랑 캐슬을 하네 죄를 지은 심수로 우와 그 마지 마지 심수로 마지 심수로 느낌 있다 조금 오 뭐야 뱀이랑 뽀뽀했다며 재판받고 있는 것 같아 재판받을 끌려갔습니다 재판받을 끌려갔습니다 마지 심수로 마지 심수로 노래 리듬도 되게 좋아요 네 그니까요 지옥을 가는 거 이제 저 그런 연출이구나 흥춤과 함께 지옥을 여기 여기에서도 팬티만 입고 나오시네요 와 왔다 왔다 지옥 와 진짜 멋있다 진짜 파격해 뭐야 깜짝이야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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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생하네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유연하시다 어 뭐야 자리를 뺏어버린 거구나 자리를 뺏어버린 거구나 와 마이크한테 오 멋있다 과연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 네 성의기력으로 네 그리고 약간 그냥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느낌 어디를 보내도 그래서 짱이 될 거다 그런 엄청난 패기가 느껴집니다 악마랑 춤추는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제일 뭔가 와 짱이다 싶었던 거는 제 기준에서는 봄이잖아요 그걸 타고서는 지옥으로 가는 게 뭔가 야 모지적이에요 이런 느낌 돌 댄스를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즐기겠다 즐기는 자 모두 인류 인류 인류다 흔들 때 웃는 자 그렇죠? 저희 요즘에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웃고 있지 않습니까? 저도 1-6 하지만 힘들 때 봉춤을 추는 자 영유 영유 봉춤 하나 갖고 네 여러분 저희 영상 재미있게 봤고요 더 좋은 영상 있다면 댓글에 추천해주세요 안녕 안녕